제게 주어진 이 자리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가 어려운 엄중한 시기에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 조달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과 청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방향성에 맞추면서 우리 청이 나라에 도움이 되고 직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길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청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